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더입니다 드디어 제가 워크래프트2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워크3 화면이죠 워크래프트3로 워크래프트2를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진짜 시작하기에 앞서서 스토리크래프트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워크래프트 팬이자 블리자드 팬 블리자드 빠돌이로서 유명한 불빠죠 아무튼 워크래프트 팬으로서 다시 한번 워크래프트2를 옛날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워크래프트3로 다시 재구현한 그런 버전으로 즐길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한 명의 워크래프트 팬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 저는 이제 워크래프트2 휴먼 캠페인 휴먼부터 시작인데 휴먼을 정한 것은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워크래프트1은요 오크 스토리가 정사에요 그리고 워크래프트2는 휴먼 스토리가 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워크래프트1에서는 오크가 승리한 게 정식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크래프트2에서는 인간이 승리하는 게 정식 스토리가 됐죠 네 일단 그걸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 이 워크래프트2 리메이크는 리메이크 라고 해야죠 유저분께서 만든 리메이크 이 리메이크에서는 스토리 수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워크래프트2의 스토리를 그대로 구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와우의 스토리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사를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게끔 그걸 좀 소개해드리는 부분으로 가려고 하고요 되도록이면은 제가 게임을 하면서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힐스브레드다 그러면 힐스브레드를 좀 보여드리고 트리스팔이면 트리스팔을 좀 보여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좀 편집에 좀 시간이 들리더라도 제가 정말 좋은 동영상 시리즈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로그만 오늘은 좀 동영상이 굉장히 짧더라도 프로로그만 일단 하고 그 다음 1편의 프로로그만 일단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힐스브레드부터는 제가 와우에서 구현된 모습들 그리고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서 보여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도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력이 부족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짜 워크래프트2가 나온 지 20년도 더 된 게임인데 이 게임 기억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때 재밌었던 분들 그때 여전히 나는 그때의 그... 어... 그게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리지어 굿데이 투다이 네 치트키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스토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기해서 막 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이번에 스토리를 제가 알려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래프트1에서 스토민드는 침공을 당했습니다 음... 오크들은 어둠의 문을 열고 네 저주받은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검은 바위 첨탑을 차지하고 스토민드로 침공 스토민드로 침공해서 스토민드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토민드에 있는 어... 예전에 구 아제로스 왕국이라고 했었죠 스토민드에 있는 어... 백성들은 모조리 파멸당한거죠 네 나머지는 이제 도망을 쳐야 되겠죠 아... 그런 상태에 있었던거고 그중에 이제 레인린 구강이 죽었습니다 음... 바리안 린 구강의 아버지죠 레인린 구강은 살해당했구요 누구한테 살해당했냐면 오크의 암살자 가로나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음... 그리고 그 반격의 일환으로 안두인 로우서와 데마보사 카드가 등은 메디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카라잔으로 들어가서 메디부를 공격해서 메디부를 살해하죠 그때 메디부의 마법으로 인해서 카드가는 늙어지는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메디부는 공식적으로 죽었구요 네 공식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티리스파알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이야기 워크래프트 1의 지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프로로그 1부 아제르소 몰락에 대한 간략한 역사 티리스파리의 여족장이 들려주는 이야기 오 나의 이름은 에이그인 천년동안 나는 이 세계와 왕국을 돌아다니며 이 땅의 사람들을 끝없는 어둠 너머에 있는 무형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는 강력한 왕국이 일어서고 몰락하는 것을 보았고 높고 고귀한 자들과 오합지졸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이 인류의 문명을 결정짓는 것을 보았다 나는 최근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왕국에 넘어있는 흉악한 악마들과 알 수 없는 존재들 그리고 끝없는 어둠의 신비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나의 임무였다 네 에이그인은 트리스팔의 수호자였죠 궁금하신 분들은 와우스토리 정리를 보도록 하십시오 뒤틀린 황천의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고대 엘프들의 필적하는 수명 그리고 막강한 힘을 받았다 이러한 힘과 함께 무거운 짐을 지니게 되었다 수호자는 상속자가 선택되어 보호의 망토와 다른 것들이 모두 전달되기 전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에는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에이그인 트리스팔의 의회의 최후의 수호자 나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다 아하 내가 처음으로 와제로스 왕국의 마법사인 니엘라스 아란을 찾으러 온 지 42번째 겨울이 지났다 그것은 내가 나의 힘들을 물려줄 아기를 직접 선택하기 위험이었다 니엘라스 아란은 마법에 관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아이를 위한 완벽한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네 니엘라스 아란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니엘라스 아란은 지금도 카라잔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에서 말이죠 아하 나는 559년 가을 아들을 낳고 메디브 고대 애포로 비밀의 수호자라는 뜻 이런 이름을 가지 이름을 지어주었다 나는 확실하게 아이가 성령이 되었을 때에만 발휘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지식과 힘을 전수하였다 나는 니엘라스 아란과 사람들의 보살핌으로 아이가 이 세계에서 나의 일들을 해줄 것을 믿고 나의 남은 삶을 들판에서 떠돌며 지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수호자의 자리를 메디브에게 준 겁니다 나는 먼 곳에서 나의 아이가 어린 시절을 지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티리스팔의 수호하는 마음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 확실하게 남아있어 그가 사람들을 수호하려는 마음을 지니며 자라날 운명을 믿고 있었다 아들의 13번째 생일의 하루 전 그 잠겨있던 힘은 나의 아들의 깊은 내부로부터 깨어났다 메디브는 그의 안에서 넘쳐나는 우주의 에너지들로부터 크고 무거운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북녘골 수도원 노스시아이어죠 성직자들에 의해 진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메디브의 정신을 봉인한 것이고 그의 몸을 수도원에서 6년 동안 보호하였다 결국 메디브는 그의 능력과 힘을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나는 깊은 곳에 거대한 존재에 의해 내 아이가 악의 차이서 부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의 영혼에 인간의 마음은 사라지고 사악한 존재들이 그를 변화시켰다 그가 타고난 지혜와 위대한 힘들은 뒤틀린 황천의 머나먼 힘에 의해 타락한 것이다 나의 아들이 불러온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오크들은 어쩌고저쩌고 못 읽었네요 메디브는 주변의 세계를 지배하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비전마력의 신비를 연구하였다 강영술의 금지된 기술들을 참가하면서 메디브는 삶과 죽음의 신비를 풀어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의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하의 악마들로부터 힘을 얻어내었다 그의 힘에 대한 굶주림은 더욱더 강하게 되었고 실험들의 성공과 함께 메디브는 광기의 어두운 신면으로 더욱더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살게라스 때문이죠 끝없는 어둠 너머의 무한한 비밀들을 탐구하면서 그는 다른 별들을 여행하였다 메디브는 자신의 힘을 능가하는 세계들을 경험하고 혼돈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가운데의 존재하는 한 장소에서 사륙으로 가득 찬 존재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메디브가 가장 마지막에 찾아낸 장소이다 아 굴단의 모습입니다 아제로스의 지배를 넣은 완전한 정복을 원한 메디브는 흑마법사 굴단 그는 그 어둡고 붉은색의 지배자 중에서 메디브의 환영을 자주 본 사람이다 굴단과 계약을 하기 위해 트리스파의 지식으로부터 얻어낸 통찰력을 사용하였다 깊은 무의식의 힘으로 차원을 넘어서 굴단에게 메디브는 고대의 무덤에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북쪽의 바다 아래 잠들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800년 전 과거 악마의 군주인 사일게라스와 치열한 전투를 통해 그를 물리친 무덤이었다 어쨌든 사일게라스의 힘이 그곳에 남아있으며 만족할 줄 모르는 굴단에게 그 힘을 준다는 메디브의 약속은 굴단과 거래하기 위해 충분한 것이었다 메디브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굴단에게 사일게라스의 무덤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 선물에 대한 교환으로 메디브 세력을 넓히는데 방해가 되는 거대한 아제로스 왕국을 파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굴단에게 힘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아제로스의 파괴를 의뢰한 것이죠 네 안파쿠르 열립니다 어둠의 문입니다 그리고 583년 메디브의 첫번째 차원문이 아제로스의 세계와 오크들의 붉은 대지 사이에 열렸다 나의 죽음이 가까워왔지만 나는 그러한 일들이 메디브가 자신을 파멸시키는 길이라는 설득을 시도하기 위하여 그의 탑에 찾아갔다 과거 티리스파레의 힘들은 그의 안에서 사라져서 나의 말들은 그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나는 부족한 나의 몸과 힘으로 그와 대결하였지만 나의 모든 힘을 전수한 그에게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나는 패배하였고 네 거기까지만 읽었나요 아무튼 에이구인이 찾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역사에요 네 아 이거는 네 누군지 아시죠 블랙핸드입니다 굴단과 후대의 제족장 블랙핸드의 도착으로 5년동안 아제루스 왕국은 전쟁으로 상처입게 되었다 왕국의 비옥한 땅들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오크들의 무자비한 병력 앞에 몰락하였다 메디브는 그러나 그의 계획이 실행되기 전까지 살아남지 못했다 나의 아들은 그의 탑에 침입한 아제루스인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그가 오크들을 불러들인 앞잡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했으며 심지어 오크들의 대족장인 블랙핸드도 그의 하인 오그림 두메와의 배신으로 최후의 승리 직전에 살해당하고 말죠 오그림 두메와가 죽여버립니다 레인 린 국왕이로 아제루스의 백성들은 그들의 자비로운 왕인 레인 왕을 잃고 크게 상심했으며 스토민드 성이 오크들의 공격에 의해 무너지면서 학살 당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역사를 차분히 알려주니까 정말 좋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안 린 국왕의 아버지입니다 아 이분은 네 모두 아실 겁니다 네 단지 안두인 로서와 그의 용감한 말의 기사단원들이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과 피난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휴먼 역사상 길이 남을 영웅 안두인 로서 의 등장이네요 안두인 로서 이 사람이 바로 안두인 로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크 멋지군요 장군 투랄리온의 상관이기도 하죠 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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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메모 오그림 두메모 와우의 영상을 쓰지 않았네요 그러나 메디브와 그의 사악한 마법으로 만들어진 차우문을 통해 수많은 워크들이 매일 넘어왔으며 블랙핸드의 죽음과 함께 오그림 두메모는 재빨리 검은바위 부족 를 지배하게 되었고 다른 부족들과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게 되었으며 악명높은 흑마법사 굴단과 그를 족장으로 하는 폭풍파괴자 부족만이 전설의 쌀게라스의 무덤을 발견하기 위해 해군을 조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굴단의 목적은 지금도 쌀게라스의 무덤을 발견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블랙핸드의 야만스러운 자식들 랜드와 마임은 오크들 사이로 안전하게 피해 있으며 오그림 두메워는 그들까지 제거하여 호드를 완전하게 지배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다른 오크들의 파벌들이 혼란스러운 호드 사이에서 더욱더 힘을 키우더라도 그들이 오그림 두메워를 따르고 아제로스의 인간들을 멸하려 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랜드 블랙핸드와 마임 블랙핸드 둘 다 블랙핸드의 자식들입니다 랜드 블랙핸드는 거기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검은바위 점탑 상층이요 네 아 프로로그 2부도 있습니다 꽤 기네 로데론 얼라이언스 네 생각보다 길군요 약간 지루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요걸 보시면은 스토리 정리에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음 와우의 모습이군요 로데론 해안에 아제로스의 피나민들이 도착하고 테레나스 왕을 대표로 아 아서스의 아버지죠 일곱 왕국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아제로스의 일에서 일어난 오크의 침략으로 벌어진 파괴와 대학살의 끔찍한 이야기와 정보들은 안두인 로서가 다가오는 오크들의 거대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로데론의 지배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근거가 되었다 많은 말다툼과 토론이 벌어진 끝에 안두인 로서가 설득한 테레나스와 안두인 로서의 강력한 명령 아래 지배자들은 그들의 군대를 하나로 합치는데 성공하였다 분열된 왕국이 하나가 된 겁니다 로데론의 영토가 이미 오크들의 약탈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서도 해양 왕국인 쿨티라스에 안두인 로서의 오렌친구이자 군주인 델린프라이드모어 제이덕과 같은 강력한 동맹들이 발견된 델린프라이드모어 제이나의 아버지 스트롱가드의 군주인 토라스 트롤베인 역시 얼라이언스를 지원하여 영광스러운 전투를 위한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나 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군대만이 아니었다 토라스 트롤베인 다나스 트롤베인 트롤베인 가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북녘권 수도원 같은데요 알론서스 파울 지금은 파괴된 북녘권 수도원의 수도원장 악마에 대항하는 신성한 갑옷으로 무장한 지휘자들은 로데론의 성직자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 수호자들에 천상을 수호하기 위한 검이 준비되었고 남쪽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어둠의 물결과 전투를 바를 준비가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알론서스 파울 북녘권 수도원 그러니까 노스샤이어 수도원의 수도원장입니다 강력한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성한 빛의 힘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시죠 아이언포즈가 있는 카즈모단 이죠 고대로부터 존재한 카즈모단의 지하굴에는 아이언포즈의 드워프들도 동참하였다 오크들이 이미 그들의 왕국을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워프들은 얼라이언스에 필요한 뛰어난 기술력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오크들을 자신의 땅에서 몰아낼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네 이게 바로 진짜 거대한 얼라이언스 연합이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크가 침범했기 때문에 일곱 왕국이 다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카즈모단의 드워프들도 힘을 힘을 주는 거고요 북녀골에 성직자들 성기사들도 오는 거고요 여기는 쿠엘탈라스죠 다른 종족과의 교류를 꺼려하는 실버문의 엘프들 역시 위협이 드려진 쿠엘탈라스를 지키기 위해 얼라이언스에 가담했다 대지의 힘을 사용하는 그들의 마법은 오크들이 악마들의 힘을 사용하여 로데론을 침략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쿠엘탈라스고 아서스에 의해서 파괴되기 이전에 쿠엘탈라스 저 멀리 보이는 게 실버문입니다 아서스는 이 길을 따라서 워크3에서 진격하게 되죠 월드워크래프트의 폭격전이네요 자 이렇게 세종족의 결합은 로데론의 전체 얼라이언스로 발전하였다 결국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얼라이언스의 군대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어둠의 물결이 도착하길 기다린다 즉 그 어둠의 물결이라는 것은 오크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끝인가요? 어 첫 번째 미션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좋은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지는 건가요? 어 좋아요 제1막 로데론의 해안 기스브레드 길리아스 줄대어 셔슈시오 타렌밀 이렇게 나옵니다 음 멋지군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요 부분 길리아스 힐스브레드 타렌밀 요런 건 다 제가 와우를 통해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음 대탈출을 대탈출을 이끄는 로서 아제로스의 백성들은 그들의 자비로운 왕인 레인 왕을 잃고 크게 상심했으며 스토윈드의 성이 오크들의 공격에 의해 무너지면서 학살당하게 되었다 단지 안두인 로서와 네 아까 읽었던 거죠 안두인 로서가 백성들을 이끌고 어 떠나고 있는 겁니다 대탈출이죠 네 테라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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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입니다 워크티에서 들리던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개의 농작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힐스브레드의 방어기지를 한번 건설해봐라 네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하 워크티의 모습이 돼요 네 농장 내체 건설해라 병영 건설해라 그 다음에 로데론 쿨타라스 카즈모데안 아제로스 이렇게 되죠 아제로스가 멸망한 거예요 아래쪽에 아이언 포즈 보이시고 그린바툴 던 아일가즈 던모로 네 다 보이시죠 요렇게 워크티의 모습이 나오는 거네요 음 좋습니다 자 잠시 저장을 하구요 음 일단은 첫번째 미션은 미션 후에 좀 보여드리고 어 첫화는 요거 보여드린 걸로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첫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프로로그 다 보셨죠 그러니까 오그림드베머에 의해서 호드는 재결합되고 있습니다 아제로스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안두인 로서는 도망치고 있구요 로데론으로 그 로데론에서는 이제 아제로스가 멸망했으니 오크들이 침공을 할텐데 아마 대해를 타고 바다를 타고 로데론으로 들어오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어디를 막아야 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습지구역 그러니까 길리아스와 그 다음에 힐스브레드 힐스브레드 지역을 막아야 로데론으로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힐스브레드와 알터렉 스토롬가드 이런 데가 막아줘야 로데론을 막 수비할 수가 있는 거니까 첫 번째가 이제 힐스브레드 구릉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구요 프로로그만 쭉 보시면서 스토리 보셨는데 이제 힐스브레드부터 제가 스토리 정리 쭉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미션이 꽤 많아요 미션 많으니까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워크래프트2 많은 기대해 주시구요 다시 한번 스토리크래프트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구요 첫화는 프로로그는 여기서 종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lles 성료 성료